오늘은 MG 반다이 고그를 도색할 예정입니다. 사용할 도료들이고요. 도색을 하기 전에 이렇게 스티로폼에 고정을 해둔 상태에서 하나씩 빼서 기본 밑색을 칠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밑색을 반드시 칠하는데요. 서페이서의 역할도 하고 기본 색감을 올릴 때 발색이 좋기 때문입니다. 서페이서를 칠하지는 않습니다. 제 도색 시스템은 이렇게 스프레이 부스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전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에어브러쉬는 이렇게 두 개를 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5호인데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요. 거의 이 3호로 많이 사용합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사실은 베란다예요. 그래서 반드시 저렇게 필터를 껴놓고 해야만 미세먼지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이 부스에 반드시 필터를 사용할 때마다 장착을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저도 그렇고 또 이웃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지금 도료들이 이렇게 다 있고요. 또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. 또 보안경도 쓰고 하고요. 네 그렇습니다. 또 다른 스프레이 부스에 반드시 렉어는 지지대가 안됩니다. 또 다른 스프레이 부스에 반드시 렉어는 지지대가 안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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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